하이 반갑다 오늘도 그만 돌아오고 싶다 오늘도 돌아온 테라리아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빨리빨리 테라리아 멜리스를 좀 무리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 이 게임을 끝내고 구석에 박아두었던 스키로와 렉 걸려서 잠시 밀었던 엘들링 언능언능 해야죠 화이팅! 세상에 쳐붓을 빌런이 너무 많네요 그냥 내가 빌런이 되면 안 되는 걸까? 히어로도 졸라 힘든 거였어 여기까지는 안 궁금하다구요? 알았다 자 우선은 정글로 내려가서 새로운 광석을 캘 거예요 스펙업을 좀 하고 디오가세 따까리라고 불리는 보스 3마리를 오늘 전부 다 모조리 대가리를 깰 겁니다 자 열심히 광석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근데 나도 딱 보면 알겠죠? 이건가? 어 이거네 유리블룸 어 이거 캘 겁니다 자 이제 유리블룸 주개를 만들어주고 이제 유리블룸으로 타라곤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갑바 하나에 이게 신성한 정도 18개 들어가는데? 이거 프로비돈스 잡으면 주는 거거든요 무기 먼저 만들까요? 생물학적 세례? 이거 DPS가 1100엔데 이거? 아 이게 뭐야 하하하하하하 아 소리는 또 왜 이래 아 개촌스러워 님들 아니면 프로비돈스를 데스로 그냥 잡을까요? 가자 야 이게 이렇게 맞을만한 탄막이었냐? 아니 원래 3개 맞으면 죽어야 되거든 아니 근데 얘가 왜 내 머리 위로 뭐 떨어지는 그 패턴을 안 하지? 그건 그저 내가 반 프로비돈스라서 그 패턴을 맛봤던 거야? 이건 제법 억울해요 오 뭐야 얘네들은?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잡았다 아휴 얘가 원래 할만한 얘가 아닌데 왜 할만할까? 어? 엘리샨 날개 얻었다 사실 정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딱히 뭐 아니 근데 이거 또 떴네 수청 중독자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정동을 구해왔으니까 타라곤 세트를 만들어줍시다 야 방어력이 121이나 돼? 야 세트 보너스가 적 생성 속도 감소인데? 저거 정말 마음에 든다 이제 보스를 남은 거 보면 끝없는 공어, 스톰 위버, 시그너스 이렇게 3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3마리를 먼저 잡을 건데 얘는 던전에서 잡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던전으로 갈 겁니다 정말 정말 귀찮지만 던전의 아레나 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넓은 곳으로 가서 하죠? 이런데? 아이 적 생성 속도 감소라며 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우 진짜 나는 다른 장소에서 아레나 짓는 게 제일 싫어 아 근데 크게는 못 짓겠다? 한 두 줄 아레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레나가 작으면 항상 지긴 하던데 던전에서 뭐 얼마나 큰 아레나 를 원해 생각이 있으면 그런 난이도 구성은 안 해놨겠죠? 근데 엘리스는 생각이 없는 난이도겠네 생각해보니까 자 끝없는 공어 가자 저 구체들을 부숴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야 기다려봐 야 데스다 아 또 같은 실수로 저지를 뻔했네 자 다시 왔습니다 다시 가자 아우 아프네 이때 열심히 뺴야 돼 이때 오줌 발사 아냐아냐아냐아냐 여러분은 절대 느낄 수 없겠지만 야 제가 잡고 나 빨아들인다 생긴 게 블랙홀 같더니만 진짜 블랙홀이네 아이고 아이고 못했다 와 야 못나는데? 아 이거 아드 켰으면 끝났겠다 아 아니 아 이거 뭐냐? 아 잠깐만요 왜 이상한 애가 나왔는데?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얘 쟤 뭐냐? 아 니도 던전에서 잡는 애야? 꼽기지마 기다려 아 뭐하는 거야 아이씨 아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놀랐네 야 쟤 피가 안 달아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어우 씨 뭐야 이거 아 바락이었어? 아 놀래라 아 얘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자 끝없는 공허 컷! 자 이제 스톰이버 잡으러 갑시다 얘는 우주에서 이거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롱이네 라사를 꺼낼까? 자루야 너의 시간이 왔다 우주에서 쓰면 된다고 했거든요 아 아 얘 막 번개 쏘네 아 얘 왜 이렇게 단단하냐 근데 뭐야 아니 야 꼼짝도 안 하는데? 아 아니 얘 뭐야 아니 꼼짝도 안 해 아니 난 지금 뭘 때리고 있는 거지? 아니 야 얘 뭔데 이렇게 단단해 아 님들 꼬리를 때리래요 꼬리 야 그러면 라자르 말고 그냥 퓨리 쏴야겠다 어 퓨리가 사격지점 알아서 따라가서 때려주니까 야 얘 빨간 맛댔어 얘 탈피 했다 탈피 아니 저 갇혔는데요? 아 렉 걸려 어우 개빨라 얘가 급발지 나는데? 아니 야 분말 없이 잘하고 있었구나 분만두 서비스 좀 죽어 이 자식아 아 지렁이 보스트 재밌긴 함 재밌네 언박스 강화된 장갑 스톰이브 마스크 폭풍 우와 야 뭐야? 야 야 진짜 야 다이달로스 쌉 상위 버전이네 이거 자 암튼간에 스톰이브 잡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시그너스 얘는 지옥에서 잡는 게에요 프로비던스 아레나에서 잡으면 될 듯 갑시다 무기는 새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신하의 신의 응징이라고 정동이 좀 남아가지고 정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막 이런 무기인데 내가 보니까 이걸 안 만들었더라고 바로 가볼까? 어 뭐야 막 펠퍼하네? 어 뭐야 막 펠퍼하네? 아 돌진 겁나 각도 특이하다 해 역돌진으로 근데 카운터 치면 된다 판목만 조심하면 되겠는데 이러면 말하자마자 맞았네요 입이 문제야 진짜 아우 까비 아니 근데 할만하다 이게 골리압과 두쿠피시론으로 다져진 돌진의 대응 능력인가? 아우 까비 오토바이 공격 오케이 컷 재밌네 아 얘도 재밌다 아 이렇게 할만하니까 얼마나 재밌어 자 보물가방 바로 열어 뒤틀린 황천과 단단한 스펙트럴 베일 로그를 위한 기동송이구만 악랄한 코스메 쿠나이 아 얘는 로그템만 주는구나 오 야 이게 뭐야 뭐 날라가고 있긴 한 거야 자 이렇게 시그너스까지 뭐야 이트밖에 안했네 시그너스까지 부셨습니다 디오가 따까리 3마리 다 잡았는데요 이제 나를 꼴받게 했던 폴더가스트 한번 잡고 바로 신드레 포식장 얘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얘까지 한번 해보면 될 듯 자 바로 갑시다 아 이제 보니까 얘 플랜테라 닮았네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오 야 이렇게 빨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협동 공격하네 아 이게 그 유명한 교차돌진이야 아 그렇구나 오우 실수해가지고 망하는 줄 알았네 아 아찔했다 오우 오픈 파멸의 용원 가려진 공포 자신과 모든 팀원들에게 적용 적용될 팀원이 없네요 무시무시한 낯짝 이름보소 내 얼굴도 무시무시한 낯 아 이거 아드 강하네 나이스 호우 자 이제 처치 후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심연의 악령이 방해를 받았다 저기 뭐 신맨몹들이 새로운 템 준다는 거고요 저 그 다음 줄은 산성비 이벤트가 강화된다는 거야 갑시다 바쁘게 움직이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